방역수칙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손님을 맡던 곳인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화장실 천장으로 숨는 사람도 있었고 업주는 단속반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주점. 단속반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안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연 단속반.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인 현장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까지 위반하며 영업해온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은 15명, 손님 19명도 함께 붙잡혔는데 일부는 화장실 천장에 숨었다가 결미가 잡혔습니다. 업주 A 씨는 소화기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까지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끈 상태로 영업했고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을 전원 강제 퇴거할 방침입니다. 또 업주 A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고용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기상캐스터